우리 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식욕이 발동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느끼는 이 배고픔은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먹는 것일까요? 당신은 아마도 위에서 보내는 꼬르륵 소리, 복명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은 위에서 보내는 신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수많은 다양한 신호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이룬 뇌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신호들 중 하나는 대부분이 예상하듯 위에서 시작됩니다. 위 속에 음식물이 소화되고 비워져 위가 위축되면 위벽에 분포하는 센서들은 위의 신장도 즉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측정하다가 이 변화를 감지하고 뇌와 소화계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직접 전기신호를 보냅니다. 이와 동시에 그렐린이라는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데 그렐린은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공복 호르몬으로 너무 많이 생성되면 음식 섭취를 더하도록 합니다. 프라더 윌리 증후군이라는 유전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높은 수준의 그렐린을 가져 심각한 비만과 과식 및 식탐과 관련된 학습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을 겪으면 그렐린 수치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식욕 증가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혈당 때문입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함유된 에너지원 포도당을 말합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정도에 따라 혈당이 변화하는데 이에 따라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혈당이 감소하여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뇌는 이를 감지하여 공복 반응을 시작하는 것이죠. 장에서 시작되는 신호도 있습니다. 섭취한 음식이 장에 도착하면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화학물질이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로 인해 위 비우기를 지연시키게 되고 위에서는 더 많이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즉 포만감을 느끼는 쪽으로 균형을 조절하는 셈인데 음식에 포함된 지방이 많을수록 콜레시스토키닌이 더 많이 방출되고 더 먹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은 처음에는 맛있다가도 금세 느끼함을 느끼고 많이 못 먹게 되는 것이죠.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방량에 따른 신호도 있습니다. 제프리 프리드먼의 연구팀은 이른바 비만 유전자를 연구했는데 오랜 연구 끝에 지방조직에서만 켜지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클로닝을 통해 그것이 호르몬을 코딩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 렙틴이라고 불렀습니다. 뇌의 시상화부는 비축된 지방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저장됐는지 알려주는 이 호르몬 렙틴을 감지함으로써 동물이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서 순환하는 가용 혈당 수준에 대한 정보와 결합하여 음식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갑자기 폭식하여 살이 찐다면 여분의 렙틴이 방출되어 공복 신호를 약화시키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뇌의 시상화부는 더 많이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이것이 살을 빼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방 비축량이 설정값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이에 대항하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라고 아우성 치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다양한 신호들은 혈액이나 신경계를 통해 뇌에 전달되며 뇌는 이를 해석하고 공복감을 만들지 포만감을 만들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체에서 오는 신호 외에도 식욕에 관련된 주요한 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아니 어찌되었건 음식을 섭취하면 신체의 다양한 신호가 뇌로 전해질 텐데 왜 기억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억은 생각보다 더 근본적으로 작용합니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 없는 중증 기억상실증 환자들은 식사를 한 지 겨우 10분 만에 또다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식사한 후에도 다시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공복감과 포만감의 원인이 신체 감각에서 오는 신호 외에도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상들을 기억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머리스 페어렌트의 연구실에서 연구자들은 특정 뇌세포 즉 뉴런을 켜고 끌 수 있는 광유전학 기법을 이용하여 시궁지의 해마의 세포 활동을 꺼본 결과 먹이를 먹은 후 해마가 꺼진 시궁지는 다음 먹이를 더 일찍 먹을 뿐만 아니라 약 두 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면 음식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출근길에 봤던 수많은 거리의 간판들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가게가 있었나? 하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가게는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식사 중에 TV나 스마트폰 속 영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음식을 섭취한 사실에 대한 기억을 적게 형성할 수 있고 이는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어 식사량을 늘리거나 후식을 더 먹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억은 비만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루시 체케의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관관계일 뿐이라서 나쁜 기억력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당분과 지방이 많이 함유된 먹이를 먹은 시궁진은 해마 기억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증, 인슐린 저항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비만은 해마와 나머지 기억 네트워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8년 동안 60세 이상의 사람을 추적한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해마가 저체중인 사람들의 해마보다 더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비만과 기억력 손상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만은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고 이는 식사량 조절을 어렵게 만들므로써 체중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곤 합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